지금 우리집 하우스 온도가 몇 도일까요? 32도랍니다. 완전 한여름 날씨입니다. 그래서 찜질은 하우스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밖에 나가면 바람이 슬슬 살랑살랑 꽃샘 바람이 부는데 여기 하우스 안에는 따스한 여름날이랍니다. 매발 뚜싹이 이제 제법 크게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뿌린 꽃씨들도 꽃씨들도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시금치는 거의 다 뽑아 먹었구요. 요거는 다 뽑았습니다. 시금치는 그리고 쪽파도 이제 거의 다 뽑아 먹었구요. 시들은 나기 시작한답니다. 내가 나의 작업장 하우스에서 찰칵 인증사 찍으면서 2분 영상 돌리겠습니다. 재밌어요. 일하는 거. 일도 농촌 일은 취미생활로 해야지 힘이 들지가 않는 거랍니다. 요게 언제쯤에는 싹이 날까 하고 봤더니 음 그래도 어떤 건 나고 어떤 건 안 나고 그렇습니다. 별에 별거를 다 심어놨는데요. 이제 어떤 싹은 나는데 이걸 다 표시해 놨는데 이게 무슨 싹인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다 잊어버려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재래늄 싹인데 요렇게 싹이 나기 시작했구요. 그래도 요렇게 이름 명철을 달아 놨더니 싹이 나기 시작했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한련아 한련아도 명철을 달아 놨더니 싹이 나기 시작했구요. 그 다음에 달리아 달리아도 명철을 달아 놨더니 싹이 나기 시작했구요. 그 다음에 앵초 앵초도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2분 영상으로 돌리고 오늘 밖에 날씨는 어떤가요? 엄청도 좋아요 철컥 인증사 찍고 이제 크로커스 꽃뿌로 올라갑니다. 지비로 철컥 2분 30초 영상은 바오쌤이 농원해서 놀고 있습니다. 주말 시간 행복 시간이랍니다. 누나 surge 합니다. corporate feed 주 alpha partnered